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장애인 재활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이 매각돼 재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.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을 팔 때 편법으로는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해 대책이 절실합니다. 최은호 기자입니다.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나 건물 등을 팔 때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 복지법인 운영에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기 때문인데 자치단체에 허락 없이 처분하면 법적으로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문제는 법인이 재산이 아닌 운영권을 넘길 경우 그 어떤 제지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성재원 대표이사가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실제 계약금을 주면 법인의 토지나 땅, 건물 등을 넘기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적혀 있습니다. 편법적 법인 매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대표이사가 바뀌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 보니 자치단체는 법인의 주인이 바뀔 때까지 관리감독조차 할 수 없습니다. 대표이사 변경한 다음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건 뭐 허가 상황은 아니에요.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법인 시설을 넘긴 게 아니라 운영권 양도라고 주장하는 이상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.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회복지법인 대표나 가족들이 복지법인을 팔아넘기는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.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유상 양도 또한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TJB 최은호입니다.